내가 볼베라니 망했다 볼베 아프리카에서 거의 못봤다고요? 롤상에서도 거의 안보여 아프리카 뿐만이 아니라 동물삼인방입니다 동물삼인조 가자 우리는 동물삼인방이다 개 곰 소 가자 동물들 개곰소 우린 동물삼인방이야 이것들아 뭔가 핏 자체가 불은두스럽다 어 멍멍아 조심해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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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이긴다 자크 튀어야 돼 튀어 튀어 야 튀어라 자크 핏이프 때문에 안돼 멘탈 지리고 아침부터 지발또 친구와 지혜여 나를 인도하라 아 이거 마이클났다 마이 시작부터 불안한데 마이클났어 시년바디 요거 아닌데 골뱅이를 붙이는거야 안녕 덩치가 비슷하구나 1레벨 광란 찍어야겠죠 그치 알리아 몸빵해 아우 아우 골뱅이 진짜 아 어려운데 골뱅이 진짜 아 골뱅은 너프 돼가지고 안 써요 이제 큐가 너프 돼가지고 느려졌어 벌써 죽었어 어떻게 된거야 아 미드말충 아 미드말충 아 망했다 이번 판 여러분 이번 판은 기대하지 마세요 마이충이야 전투는 내 천직이야 볼베 정글 엄청 느린데 상대 정글 뭐야? 트림? 트림다며? 오케이 베인 오 베인 믿을 건 베인이야 베인 왕기밖에 없다 구고빠리 맵스 5개 감사합니다 탑도 가면 안 돼 나소스라서 정글 돌아 성광 정글 갈까 성광? 성광인가 답은? 답은 성광볼베 가자 트림이 있어도 상관없어 트림이 약하니까 이리와 볼베 볼베 스마 내꺼 스마로 막 해주는거 있지말고요 내꺼야 이거는 스마 내꺼 트린도 내꺼 트린도 내꺼 어 볼베 나 잘하는데? 딱 Q 쓸 때 딱 있을 때 회돈 회돈 쓸 때 깔끔하게 Q로 넘겨주고요 클라스죠 이게 고무고무 고무고무 이게 바로 게임 이해 도입니다 게임 이해 도 뭐야 이거 재정조절 팬클럽 가기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잘못 걸린잖아 야 마이아 안돼 형 간다 기다려 볼베 간다 볼베 간다 인마 볼베 뭐야 이거 불어 뜯어 야 뭐야 마이 마이충 야 마이충 뭐야 일로 와 일로 와 와 와 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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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치겠다 내가 캐리하겠구만 어쩔 수 없어 볼베가 캐리한다 자 상부 유지되고 있고요 아무리 봐도 성광각인데 성광 정글은 위쪽까지 먹고 집에 가줍니다 정글을 왜 하냐고요 마이가 정글이 아니고 미드였어 어쩔 수 없이 정글로 쫓겨났습니다 곰탱이에 불사가 나루죠 답은 성광이야 성광골베 간다 답은 성광이야 성광골베 간다 답은 성광이야 오케이 죽어 성 고명 성광골베다 성광골베 미드는 충대결입니다 야수 충대 마이충 벌레대결이야 미드는 벌레대결이야 미드는 랭크 언제까지 언제 이렇게 되냐 레알 충대결 여기 플레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플레티넘이에요 야 서폰말고 나 못한다는 사람들 나와 볼벨 잘하잖아 지금 플레티넘 정도는 제가 볼베든 뭐든 딩어든 뭐든 그냥 하드캐리합니다 볼베든 뭐든 하드캐리 볼베든 뭐든 하드캐리 한다고 볼베든 뭐든 하드캐리 한다고 볼베든 뭐든 하드캐리 한다고 쏠용한거 하면 위험해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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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아 아군이 달렸습니다 야 저거 조져 마이충 가라 마이충 들어가 마이충 들어가 마이충 들어가 야수호가 또 있으면서 깝칠거야 들어가 블루 먹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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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알고있나 왜이래 이거 오케이 아우씨 뭔가 알고있다 빼야겠다 아니 이거 아닌거 같아 아 이형 나 블루 먹어도 돼 어 마이충 안돼 너라도 잡아야겠다 너라도 하 번개번개번개번개번개 번개번개 아 이거 뭐야 마이충 이거 아 아 아 마이충 어디갔어 마이충 어디갔어 마이충 어디갔어 마이충 집갔어 마이충 아 아깝다 괜찮아요 어차피 3킬입니다 괜찮아 운명을 따른다 운명을 따른다 태그 여러분 이래도 3킬이야 조금 오버하긴 했어요 어 조금 오버하긴 했는데 물어뜯으면 죽을거 같았어 앙 하면 죽을거 같았거든 근데 안죽네 야스오가 생각보다 잘 버티는데 먹을래? 마이아 내가 먹고싶은데 먹어보셈 먹어 마이아 마이아 먹어 좋았어 저요? 성광볼백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부모님이지 성광충이라고 성광볼백 압니다 내가 캐리한다 성광으로 답이 없어 믿을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생고독한거야 그냥 트림도 이제 6레벨 아이고 씨 나서스 아이 버려 죽었다 나서스 임마 좀 사려야지 믿을건 바텀이구만 나서스 임마 멍루아 그만 죽어라 레드데미지 오케이 스태틱까지는 좀 오버하고 여기서부터 방템 좀 올려야 됩니다 마이충 안돼 마이충 나서스 왜이렇게 힘들어 볼베는 덤이고 나도 볼베하기 싫었는데 야소 이거 잘하면 딸수 있을까요? 못따겠죠? 롱먹고 있겠다 롱먹고 있겠다 큐 찍어야 돼 추가 이속량 가자 곰탱아 시야장아카로 가자 곰아 나이 소구나 아 뭘 어떻게 알아 이거 와든가 여기? 와드네 낫을 많이 잔나가 왔구나 나이다 아 뭘 어떻게 알아 이거 와든가 여기? 와든가 여기? 와드네 낫을 많이 잔나가 왔구나 나이다 뭐 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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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잔나 잡아 자나 아니 마이충아 잔나 잡으라고 그래 마이충 달려 마이충 달려 자체챱 pod 마이충 달려 니 만 믿는데 마이충 넘겨서 풀어뜯어 아니 오케이 마이충 좋았어 내꺼 볼베베베 볼베죠 이게 성광골배 성광골배 간다 그 와중에 멍멍이 조심해 멍멍아 그 와중에 멍멍이 멍멍아 조심해라 멍멍아 성광 스탭 빨리 쏴야돼 멍멍이 멍멍이 여러분 야소호가 얼마나 안좋은지 하면은 마이한테까지 집니다 야소호는 쓰레기에요 원래 마이가 이긴하는데 상상상상 야소호가 그만큼 안좋다는거죠 성광 성광 성광골배 뭐랄까 여러분 이곳이 바로 플래티넘입니다 아 시너즈 분들 저분들 중이신가요? 이곳이 바로 플래티넘입니다 봄 봄 봄 간다 잡아 잡아 달려 곰탱아 좋았어 풀 뺐다 풀 뺐으면 됐어 마이 야수호 간다 마이형 조심해 나 상대 블루 카정 가기 레드가 있다는건 블루가 곧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소야 다이브이 소호 궁호 소야 달려 소야 달려 궁수고 아이고 달려 소야 궁수어 물어 뜯어 소야 빼 이제 빼 소야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달려 곰탱아 나이스다 다이브이였다 볼리베어 우리 동물 우리 동물 사인마인 캐리한다 스태틱 추천템이네 스태틱 갑니다 스태틱 추천템이구나 스태틱 가야지 그러면 가자 자축인묘 성광 볼리베어 성광 벙개 볼리베어입니다 성광 벙개 볼리베어 여기가 브론즈 골드 아니구요 플렉티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됐어 나도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왠지 내가 캐리해야 될 그런 각이 보였어요 성광 볼리베어로 캐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냥 레드 내꺼다 조심해 밑에 벤티imme 빨리 쳐 빨리 쳐 야 베인 베인 좋아 베인 좋아 바퀴 아프리카 시원연 분들의 눈이 높아져가지고 여기도 심해로 보이실텐데 여기 아마 좀 공기 높은 곳입니다 그래도 나름 공기 높은 곳이야 많이 눈이 높아지셨을 겁니다 수준 높은 경기를 많이 보셔서 하지만 여기도 좀 천상계 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상대별로 가져가야지 없네 그러면은 성황스탱이랑 쌓으면 어 뭐야 여기도 없네 여기 늑대라도 이때 맛있게 먹어줍니다 그 다음에 정비하죠 미드에서 소가 파밍을 하네 서포터가 저 닥점조세원이 별부상한게 팽간에 감사합니다 스태틱 여기가 플래티넘이란 말인가 나름 실망스러운데 플랫 수준 2종인가 성황 볼리베어 성광 스태틱 볼리베어로 캐리할 수 있는 구간이라니 생각보다 좀 실망이야 임피는 안돼요 임피는 별로입니다 가자 가자 소야 이니식 걸어 소야 이니식 걸어 걸어 소야 소야 이니식 걸어 이니식 걸어 이니식 걸어 가자 소야 달려 볼리베어 잔나 마나 없다 마나 있네 도망가자 소야 우리 동물 둘이 해결한다 이즈리얼 조심해 이즈리얼 조심해라 마이충 좋았어 우리 동물들이 해결한다 소앗사 혁권 우리 동물들이 지배할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가자 성광 스태틱 성광 스태틱 볼리베어입니다 싸대기 엄청 찰질 때이죠 싸대기 여기서는 어 곡궁 극궁 속 갑니다 곡궁 갑니다 마취에 가야겠어 마읍사에 이럴 때 여러분들 라인 복귀하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성광 볼리베어 보고 계신가요?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번씩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200개만 더 많은 분들 보시는데 깔끔하게 1000개 찍고 바로 갑시다 여러분들 아마 베인 좋고요 화력 좀만 올려주세요 화력 좀만 올려주세요 이제 가고 대다 대충 이따 하고 생리지 갑시다 볼리베어 구고 빠리 초콜렛 슈발기 감사합니다 야 마스터입 야 저 마스터입 최소 아마 로이준닝급인데 잘한다 와이 혹시 아니다 물어보지 말자 가자 곶궁 곶궁 성광 세틱 볼리베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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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트린충 잡아 갈려 볼베 갈려 볼베 왕 왕 왕 왕 왕 불어뜯어 불어뜯어 오케이 와 이아나 찍어주고 상당히 딜 세죠 봄 두 마리 우리가 지배한다 종굴들 가자 볼리베어 아니 가자 알리스타 가자 알리스타 내가 어그로야 그렇지 나 딜이란 말이야 아 내가 어그로야 알리스타야 내가 어그로야 스마 막타 스마 막타 굿 아이고 아깝다 무빙 으아아 으어읅 으어읅 앗 아악 죽여 죽여 이거 마이야 많이 죽여 izations 깔끔해 60조 안죽네 이럴때 꼭 추천한번씩 방송에 열심히 하는 인간인들 위해서 여러분 추천한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깔끔하죠 거의 다 이겼습니다 성광 번개 볼리베어로 마취 아직 멀었네 가자 고마 두명이 넘치 아주 든든하죠 보디가드같아 아 내껀데 죽게 임마 베인이니까 베인 잘 컸으니까 줘야죠 볼買이 달려 달려 볼빈 블루는 내가 먹는다 블루 좀 얻어도 돼? 아니 이런 나 좀 줘 나 좀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아홉살 최후 가져옵니다 아홉살 최후 공숙 진짜 엄청 빠릅니다 따대기 1초에 7대 때릴 수 있어 진짜 1초에 7대 가자 1초에 7대 때립니다 나 성광이야 나 성광이야 형 나 성광이야 성광 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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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빨라 사대기 달려 달려 불어어어어 베인 카이팅 하지마 뭔가 망했는데 야수호 궁 너무 잘 들어갔다 5인 야수호 궁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봐 알리야 오케이 베인 밀어 야수호 5인 공 맞았어 야수호 5인 공 방템 좀 가야겠는데 체력 체력 가자 방템보다는 체력템이죠 호템이 파괴되었습니다 호템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자 가자 체력템 좀 가야겠어 너무 오바하면 안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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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리기 벌려요 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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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 레드 있다 자크가 같이 가보시네 뭐야 이거 도망가 와씨 트림 좀 쎄다 트림 방템 가야겠는데 이거 왜이렇게 쎄 맞아 죽을 뻔했다 볼리베어 맞장 뜨다가 생각보다 약한데 야 나소스 언제 커 나소스 궁 써 궁 쓰고 아론 먹자 개형 개형 궁 멍멍이 궁 궁 써 궁 써 오케이 볼리베어 궁극기 야 물어 뜯어 빨리 야 나 스마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대신 이거 죽여 이거 죽여 이거 이거 오케이 이때 왕 좋았어 깔끔해 달려 나소스 이거 슬로우 걸어 슬로우 나소스 아 오케이 됐어 야야야 뭐하냐 야 자크 살아났어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사람이었죠 어 야 나소스 뭐해 나소스 멍멍이 형 뭐해 멍멍이 형 망했다 하지만 바론 먹어서 괜찮아요 멍멍이 형 안돼 마 방템부터 가야겠어 방템보단 마방템이죠 이제 한타하면 한타하면 이길 것 같아 한타하면 이길 것 같아 설마 이걸 지진 않겠지 진짜 이건 다인이 한타하면 한타하면 지붕 지붕 지자 지붕 지붕 지자 정inson 살려줘! 빨리야! 오케이 미들군 동물밖에 없어 동물 친구들 미들군 동물밖에 없어 역시 왜 이렇게 약하지나? 성광 스택 한 20개만 쏴면 될 것 같은데 한타 하자 우리 바론이야 한타 가자 마이 마이 보호해 빨리 달려 달려 마이야 달려 달려 페인 페인이 아니라 뭐야 이거 마이충 달려 마이충 세게 때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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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 뜯어 골베어 사대기 사대기 불꽃 펀드 사대기 헝광 골베어 간다 동물농장 캐리한다 걸걸 불꽃 사대기 갑니다 팟 스 팟 팟 팟 팟 여기까지 하자 이 정도 공속이면 깰수 있어 우리 이 정도 공속이면 못 깬다 안 돼 안 돼 얘들아 타올게 타올 물어 뜯어 몰리베어 몰리베어 물어 뜯어 망가자 일단 마스터 2 마스터 2 뭔가 보여주세요 마스터 2 이즈 각인데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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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각 망했다 반나라도 비사지 올려주면 됩니다 빡세인데 란두인 가야죠 란두인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착 이제 탱도 되면서 들도 엄청나요 평타가 어휘 궁이야 지금 배인 비술이야? 배인 비술 아니네 이제 한타 안 집니다 쫒아 쫒아 나소스가 뭐 하는게 없다 나소스가 진짜 개소스 0-3렙 마이형 내려와줘 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이 없으면 안돼 마이가 딜의 핵심이야 지금 마이 없으면 못 이긴다 마이형 내려와줘 찐으로 오버 igt Travis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빵에 치고 도망갑니다 할술무 조심해 뭉쳐있으면 안 된다 우리 넌 내꺼야 야수어 넌 내가 조진다 이런 본방지인 봐라 볼베어 볼베아 살려 볼베 넌 내가 조진다 왕 왕 왕 왕 싸대기 볼베 싸대기 살려라 볼베 막타는 볼베 스마이트로 간단하게 먹었지 왕 오케이 꽤 끝났죠? 볼베 싸대기 싸대기 불꽃 싸대기 5위 쿵급 싸대기 싸대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싸대기 속도 보이세요? 볼베어 너무 멋지구만 이게 바로 정글차죠 응? 아우 뛰었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볼베어지 공속 볼베어 공속 볼베을 공속 볼베ought 잘 пок dried 감사합니다.